피서철이 다가오는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후변화로 동해 수온이 올라가며 상어 출물이 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강원 속초 외홍치항 앞 1.4k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악상어입니다. 몸길이는 2.4m, 무게는 150kg에 이릅니다. 인근 속초 장사항 앞바다에선 두 달 전 몸길이 3m 가까운 대형 청상아리가 잡혔습니다. 두 상어 모두 사람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성질이 난폭합니다. 특히 수온 23도 이상 따뜻한 바다에 사는 청상아리가 4월 동해안에서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분포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동해에서 그물에 잡힌 상어는 2022년 1마리에서 지난해 14마리로 급증했고 올해는 벌써 13마리나 됩니다. 동해 수온이 오르면서 방어와 참다랑어 등 먹잇감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올여름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안팎 높을 것으로 보여 상어 출몰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온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여름철 피스털이 되면 더 많은 상어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상어 공격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6명.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강원 동해안시구는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해수욕장에 상어 접근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고, 미세한 전류나 음파로 상어를 쫓는 퇴치기 배치도 검토 중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